CANA 지금 82km 절반 넘어가면 들어주는 거 키로스 동안만 더 가면 돼요 이리진 않겠지 차 차 민시령 오면 다 온 거죠? 그죠? 민시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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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토님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? 민시령 너무 올 것 같은데요? 민시령 너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휴 죽겠다 어필이 쎄지났는데 한 5%? 힘이 빠져서 힘들어요 아휴 아휴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아 시원해서 좋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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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원도로 갈수록 버필이 자주 나오네 강원도 안아가고 강원도 안아가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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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 let's go 차아 차아 자 자 자 자 자 난 이제 100km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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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은 이제 넘었네 아 으 으 Which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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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2 아 1.2 아 1.2 한번 가보자구요 아까 식당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금 더 얇은 지나도 많아요 100% 13% 15% 15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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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가나요? 아 저 앞에 휴가 쏘네? 화장실 가시고... 화장실 가시고... 화장실 가시고... 화장실 가시고... 자, 길이 간 사람은 먼저 1등 가야죠. 속도를 낼 수가 없다. 안녕하세요. 눈과 탑니다. 자렌치로입니다.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빼고 그랬잖아요. 배터리 없어. 큰일 났어. 배터리 없어요? 여기서 차 바꾸기로 했는데 저기 미시릉 넘어가야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. 어차피 내일 일요일이라 늦게 가도 돼요. 아, 산샘 멋지다. 아, 저쪽으로 한 게 제이더스님 예전에 혼자 속초까지 탔을 때 갔던 길이 모양이구나. 아, 차 바꾸기 가는 거 보이네요. 네. 하이간대기라도 탁진해. 가야 돼. 하하하. 전기를 좋아해서. 아, 저도 이런 게 좋아요. 왜요? 사람도 없고. 한적하고. 네. 여기 봐봐. 조리 장난할 때. 네. 차 휭휭 지나가지. 100시 30분이면 돼요. 와우. 아, 계속 오는데 와우. 차들이. 네. 이 대부분 차들이 이게 자전거를 잘 모르니 그냥 휙 휙 붙어서 진행하더라고요.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좀 뛰어서 가는데. 아, 손이 욕한 줄 알았어요. 아. 네. 이따 김μά스. 아우. 그 으 – 아우. 아우. 음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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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. 엔. 아우. 알. 아우. 아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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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완만한 것 같아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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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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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